포모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모스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윤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라우드지라는 채널에서 다크소울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초반이라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분들인지 또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을 즐겨했냐고요 사실 평상시에는 모바일 게임을 조금 즐겨하는 편이었고 이런 컴퓨터 게임 같은 거는 즐겨한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 게임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언젠간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게임 입문자기는 하지만 많이 예뻐해주세요 일단은 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없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똑똑해야 되며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콘텐츠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e스포츠는 너무나 우리나라에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진짜 게임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 해야 될까 네 일단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를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